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14시 51분입니다. 역시 이제 이쪽 안쪽 2층에 저희가 이제 와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가지고 1,2층 지상 2층 문화관으로 기쟁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마을운동 당시 경운기를 사용했던 모습들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집 해가지고 쭉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그 위치들하고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지상을 떠나서 지금 오시면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휴게소에서 2층으로 헬기장으로 나가는 모습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야외라고 보면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 탔던 이제 뭐 노래기기 뿅뿅 그 다음에 이제 헬기에서 또 석고상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소인들이 좋고요. 이제 앞에가 이제 사파리체험관이라서 거의 이제 지상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계속 이어지는 이제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